여러분, 냄새는 눈에 보일까요? 보이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아무리 지독한 냄새라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눈에 보이지도 않는 냄새를 우리 코는 알아차린다니 참 신기하죠. 자,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온다면 어떨까요? 배가 더 고파지겠죠.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 냄새를 계속 맡고 싶어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좋은 냄새들, 즉 꽃향기, 샴푸, 치킨 등의 냄새는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런데 만약 모르는 냄새가 있다면 어떨까요?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런 막연한 불안감, 걱정뿐 아니라 실제 코의 후각세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답니다. 그래서 만약 모르는 냄새가 있다면 직접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 우리는 냄새가 공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는 냄새는 손으로 냄새를 내 코 쪽으로 불러들여서 약간만 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дело referral d'o 그 Do